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정지윤 그레고리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나달이 엉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낯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찬미 예수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안고 살아가는 아픔은 애정결핍이라 생각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체험이 오래되어서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것을 넘어 착취하려 들거나 더 심하게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소년들의 아버지 요한보스코 사제를 기념합니다 성인은 가장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인 청소년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공업화가 진행되던 그 당시 돈을 벌기 위해 상경한 시골의 많은 청소년들은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인은 오갈 데 없이 버림받은 청소년들 가난하고 위로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곁에 있어주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행위를 통해 착한 그리스토인으로 탈바꿈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주었던 것입니다 날카롭고 위험해 보이는 외톨이 늑대와도 같은 그들을 착하고 성실한 그리스토인으로 만든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결핍된 이들에게 사랑을 준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요인은 자신이 그들에게 사랑을 줬다는 사실이 그들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끔 해주었다는 것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요한 보스코 성인이 보여준 모범은 단순히 청소년들을 위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마주하며 살아가는 혹은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랑을 주는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은 적은 없었는지요 비록 미약해 보일지라도 사랑을 베풀 때에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을 줘야 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살피고 그들이 필요한 모습을 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노력으로 말 미야마 바뀌길 바라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던 그들의 모습이 스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는 사랑은 이미 하느님으로 말 미야마 겨자씨와 같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으며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커다란 나무를 만들어 그들이 느끼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정지훈 그레고리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정지훈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미사를 봉헌하며 화해와 치유의 성지로 개발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уг